뭐야? 시은이 병원 어디야? 태어났어 오늘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야! 시은이가 너한테 무조건 비밀로 하라 그랬어 너 사고치지마 누구세요? 배달이요 어 왜? 뭐가 왜야 나 목말라 물 좀 줘 뭐 잘 살았냐? 어 뭐 뭐 어쩐 일이야? 그냥 뭐 지나가다 들렸지 응 괜찮냐? 뭐 뭐 내일은 학교 오지? 김양호사니까 어 가야지 그래 그래 어 내일 보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